네 안녕하십니까 119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빨리 정보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장 끝나고 쉬지 않고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hlb 영상 분석해 드릴 거구요 hlb 최근에 52주 신고가도 또 돌파를 해주면서 호재도 겹치고 굉장히 잘 상승 중이었죠 그리고 오늘도 반등에 성공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이런 기분 좋은 날인 만큼 여러 주주분들 그리고 차석필 힘내라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hlb 관련해서 소식들 꾸준히 알려드릴 거구요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평소처럼 마지막에는 매집주도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셔서 수익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맨날 영상은 안 보시고 매집주만 받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왕 들어오신 김에 영상도 좀 끝까지 봐주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오늘은 주가가 좀 반등에 성공해 준다 상승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좀 봤을 때 장 마지막에 수급이 좀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 계속 관찰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구요 내일 아마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만약 오늘 장 마지막에 매수 못하셨다면 아침에 다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FDA 승인에 관해서도 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오늘은 주가가 좀 상승해 줄 것 같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어제부터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게 관찰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수 타점 드릴 수 있었던 거구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곧 다음에 있을 매수 10점도 제가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일단 굉장히 또 큰 상승이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이유라고 하면 아무래도 또 신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현재 리보세라닙의 파이널 리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통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현재 시장의 시가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도 굉장히 또 매수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파이널 리뷰 전까지는 저도 매매를 꾸준히 이어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너무 또 낙관적으로 보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외국인들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건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재료의 소멸이나 단기적인 하락 관점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런 엄청난 물량들을 개인들이 전부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겠죠 임상통과 소식으로 앞으로 큰 상승을 한번 더 보여주겠지만 분명 보여주겠지만 그 후에는 단기적으로 분명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실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폭탄 물량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책을 책임지고 이렇게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실시간 매수 그리고 매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H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실시간 매수 매동 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부분은 없느냐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4상 임상 4상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5월 16일에 있는 FDA 사용 승인도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결과가 너무 좋아서 5월 16일에 있는 FDA 사용 승인은 예정보다 일정이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말들이 현재 여의도에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한 상태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HLB 게다가 현재 신약 신청 본격화 시작됐죠 간암 치료제 허가 신청 준비 중이고요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유럽 제약사와 컨설팅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허가 후에 3개월 내에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할 거고 이를 위해서 엘레바와 같이 미국의 38개, 38개 주에서 판매 준비를 이미 끝마친 상황입니다 유럽은 매년 10만 명의 신규 간암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 이어서 간암 치료제 수요가 매우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제대로 현재 공략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임상에 대해서 나쁜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알아서 주가가 상승을 해줄 텐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죠 단기적인 폭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세력들의 물량이 너무나 많은 상태이고 공매도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또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마무시한 물량이 공매도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락 시점은 제가 저번처럼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손실 보지 마세요 제가 저번처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6일부터 매수 문자를 드렸고 거의 2배가 상승할 동안 아직도 전략매도 시점을 안 잡아 드렸는데 곧 있을 단기적인 폭락 타이밍에서는 이렇게 꼭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그 이후에 있을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H H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문자 이렇게 계속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사기당하지 마세요 저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 입금하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방 운영 중인데요 매일 이렇게 종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입장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 이렇게 도와드릴 거고요 방 입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은 매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H H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말을 해보자면 자 이번에 또 대박 공시가 한 번 있었죠 HLB 중동 쪽에서도 매장 첫 입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6개국에서 매장 출점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고요 엄청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전에도 SNS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쳤던 HLB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더욱더 공격적이고 전방위적인 전략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현재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들어서 중동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대박이 나고 있고 오일머니가 모이면서 성장을 크게 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또 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산업이 중동 위주로 따라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요 심지어 스포츠까지도 중동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또 몰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축구가 있죠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사우디 리그로 이적을 하면서 크게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싱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 사우디 관련 연관된 주식들은 상한가를 못해도 2에서 3번 많이 상승하는 주식은 2에서 3배까지도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는데 HLB도 현재 그런 상태인 거죠 사우디 관련 호재가 겹치면 어마무시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자금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금의 투입과 M&A는 사실상 제약 회사에서는 필수불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A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신약 개발의 시간 비용과 실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라젠과 헬릭 스미스 기억하시죠? 신라젠과 헬릭 스미스도 시가총액을 5조를 넘겼을 때가 있었는데 결국 다 주저앉았듯 그만큼 선진국의 경험과 인프라를 흡수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HLB는 현재 굉장히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크게 우상향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좋은 성적으로 이번에는 최대 매출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아주 바람직하게 또 상승을 계속 잘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그리고 M&A를 꾸준히 하겠다고 예고도 하고 있고요 아직 제대로 된 성장은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50조 이상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현재 제약기업 브랜드 평판 순위로 1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가 셀트리온이고 3위가 바로 HLB인 겁니다 이 두 개의 엄청난 기업과 현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58조 그리고 셀트리온은 40조입니다 그리고 HLB는 8조고요 이제 8조인 HLB는 앞으로 시가총액이 어마무시하게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좋은 매매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꾸준히 HLB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때마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는 제가 또 보장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시점에서 매수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매집주 매집주 공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집주 제가 지금 두 개 공유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초전도체 관련 황산납 주식이고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초전도체 황산납 관련 매집주입니다 이것도 저도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번 주부터 상승 제대로 시작했는데 일단 초전도체, 초전도체 관련 주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초전도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업은 신성 그리고 CCS 그리고 선압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죠 이런 주식들은 국내에서 이석배 또는 김연탁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주식인데요 이 황산납 관련주는 많이 다른 게 초전도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황산납이라는 물질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 회사가 바로 황산납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 딱 하나 있는 회사이고요 요즘 중국과 미국에서도 초전도체를 구현했다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황산납 관련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꾸준히 반응을 해주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미 작년 초전도체 붐이 일어났을 때부터 계속 매집을 꾸준히 해왔고요 이번에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직도 세력이 매집한 물량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미 이 구간에서 물량들, 세력들이 장악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저점 대비 2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주식은 이제 막 2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보다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라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방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꾸준히 매집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방 입장하시고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 857호로 문자 매집 매집 혹은 황산납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집주에 이어서 제가 곧 급등할 급등주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게 훨씬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고요 당장은 6월까지 급등 확정주가 준비되어 있고 일단은 2월까지만 자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2월 매집주랑 자료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가시고 자료를 제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일단은 2월까지만 좀 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차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뭐 급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제가 받아보는 증권사 자료집 준비되어 있고요 급등 확정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종목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상승폭도 제가 전부 다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 매도해야 할지 투자 전략도 제가 적어놨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가 다 기록을 해둡니다 저도 매매일지가 좀 필요해서 수익률이랑 진행 중인 종목들 엑셀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100%로 그런 확률하는 그런 주식들은 아니고요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100% 항상 맨날 수익을 내진 않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짧은 손실들도 있는데 단지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하면서 손절은 짧게 수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곧 3월 3월 급등 확정주도 배포할 생각이니까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그냥 감사하다고 문자 한 통만 여기로 남겨주시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은 매집 후에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요 절대로 운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간혹 욕심을 부리시다가 크게 손실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현대임스대였는데요 제가 분명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타점을 드렸는데 매도 안 하시다가 계속 끝까지 물려 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문자가 진짜 엄청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타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미가 아니라 돈 돈을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저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욕심을 덜고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조금 공평한 시장에서 거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료예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종목들 개인들은 못 받아본다는 게 꼭 받아가셔서 같은 수익률 내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외국인과 기관에게 끌려 다니지 마세요 현대 시장에는 정부의 불평등성이 진짜로 심하거든요 특정 종목을 매집하고 계획하고 거래량 폭발로 상승을 시킨 뒤에 개인들은 고점에서 뉴스만 보고 물량을 받아 냅니다 수십 년째 반복 중인 방법이에요 이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영상마다 말합니다만 11월에 제주 반도체 제가 상승 전에 이미 계속 말해드렸어요 실제로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HLB도 HLB라는 종목도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업로드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타점 잡아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부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시기부터 재료 상승폭까지 모든 걸 다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증권시장은 그런 곳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집주 선별해둔 거 진짜 많고 상승 시기도 실시간 타점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5 문자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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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급등이라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보는 이런 자료들하고 무료 매집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타점은 어차피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공유되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루에 영상을 진짜 많이 찍을 수는 없어요 저도 뭐 트레이더라는 본업이 있고 자료집도 계속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 주의깊게 끝까지 봐주시고 제가 종목 요청도 받고 있거든요 이 같은 번호 010-4094-8575로 그냥 종목명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하나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들 종합해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꼭 평등한 시장에서 거래를 하시길 바래요 전문 뭐 증권사 트레이더들은 수수료 면제라든지 이것저것 혜택이 진짜 많은데 제가 그런 걸 전부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이런 자료들이랑 매집주 같은 거 알려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주식의 119 차석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